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탈원전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남국압 이재익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월승 1호기 감사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는 감사 결과를 겸의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남국압 출신 미래통합당 이재익 의원입니다. 조만간 월승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한 가운데 지난주 미래통합당 탈원전 대책 특위 명의의 승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 국민일보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감사원장이 직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신 분까지 나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감사원장을 흔드는 발언을 한 것에 놀랍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떨어지시는 분이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탈원전 대책 특위의 기자회견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와 여권이 총동원돼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협치가 아니라 폭정의 절정입니다. 둘째,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취지받은 정부의 탈원전이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이냐고 한 발언에 여권에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으로 이는 감사원장의 직분에 매우 충실한 발언이니 여권에서 국회에서 공격하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9일 만에 탈원전 탈핵을 선언하면서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한 세월호로 낙인 찍어 조기 폐쇄를 지시했고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조작으로 경제성을 떨어뜨려 조기 폐쇄를 했습니다. 물건을 판매 단가 이하에 팔고 거기다 가게 문까지 못 열게 한 뒤에 이익이 안 나니 문 닫는다는 그 한 꼴입니다. 이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엔 명백한 조작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점검을 또 수두룩합니다. 다섯째, 현재 여권이 감사원 흔들기에 총공세를 나선 것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잘못된 것을 아니까 사전에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4대강 감사 때 정권 눈치 보지 말라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 180도 바뀌어 제발 정권 눈치 보라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섯째,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문 정권이 헌법기관장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여권의 헌법기관장 흔들기 정말 적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당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또 여권 청와대의 압박에 절대 굴하지 말고 제대로 끝내고 조속히 숨김없이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 제1야당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약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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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